제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그동안 모든 위기를 잘 이렇게 헤쳐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가 주도했던 대북손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을 북한 측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 불에 대한 유죄 선고가 늘어지는데 벌도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의 박용석 만평이 아주 생생하게 그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 만평을 그리신 분이 정말 문제의 본질을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대북손금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향후 대권행복 그리고 정치적 생명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만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대수특필 특히 일면에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이재명 방북 사례금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인증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내게 되고 이것으로 그동안 그냥 설왕설례됐던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첫 번째 단추가 눌러진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냥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판사들의 힘이라는 것은 이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러분들 그런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보다시피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안면 몰수하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걸로 그냥 판결이 그냥 판결이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협상도 하고 전후 좌우를 좀 볼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그냥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속영장을 못 받아들여겠다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다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주 커지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중앙일보의 톱뉴스도 이렇게 다뤘고 조선일보도 톱뉴스를 다룬 거죠. 그만큼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호위무사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검찰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함을 치르고 재판부를 억박하고 판사 탄핵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동안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판사가 그냥 작심하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평가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참 센스가 있고 참 핵심을 정확하게 관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의 개요는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 걸쳐서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200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방북 관련 사령으로 이렇게 제공했고 이거는 미국이 엄격하게 여러분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여러분 짐작하듯이 대통령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 당혹스러운 그동안은 그냥 수사 차원이었지만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재명 당대표가 고녹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인 거죠.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에 당혹스러운 기류가 영역했다. 한 당 관계자는 결국 법원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인정한 셈이 되는데 그동안 이대명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터닝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터닝포인트라는 것이 이걸 어떻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 막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우리 표현으로는 물꼬를 터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꼬를 터다. 이번 사건이 물꼬를 튼 것 같거든요. 검찰은 만질 수가 있는데 재판부는 만지기가 힘들단 말이죠. 재판부는. 그리고 1심이 사실 심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1심에서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당혹스럽다는 그런 표현에 담기 부족할 정도의 큰 대형사건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국힘이 정확하게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적했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이 됐고 그동안 설왕설례했던 대북 송금 의혹이 정거와 법리에 따라서 실제적 진실로 완성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정치적 쟁점으로 이게 비하를 시켜가지고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이재명 당대표의 기술이 어떻게 발휘될지 한 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사검사들의 손발을 먹는 검사 탄핵을 여러분들 들고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판사 탄핵까지는 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양반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제를 맹맹백백하게 밝혀내겠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그냥 폭격하는 것이고 뭐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를 뭡니까 폭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가기는 힘든 과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의 그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아무튼 간에 이게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담당 이화영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그런 이화영 측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으니까 이게 뭐 욕설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측 경기도 평화부치자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언찬타는 이야기죠.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취재진 앞에서 이화영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말을 정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최태원 회장의 이런 이혼소송을 보게 되면 노소영 측의 이런 정거물들을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정거를 취사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막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순의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아주 가열차게 공세를 피하기 때문에 재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흥미진지하게 여러분들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타격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자에 대한 대북손금 유죄는 역대급 타격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정치적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당을 다 장악했고